그러면 편한 두께인 2분의 1 두께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가는 경로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보통 실수하는 것이 넣어치기가 얇게 맞아야 되겠구나 얇게 넣어치기를 쳐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얇게 맞으면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얇게 맞추려다가 아예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너무 얇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쿠션을 먼저 치는데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또는 2분의 1 근처의 얇은 두께가 맞았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빨간 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공의 성질이 어떠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2분의 1 두께가 맞아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속도가 느려서 회전이 무회전화되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회전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쳐서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면 회전이 빠지면서 그리고 분리각도 줄어들죠.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두께를 맞춰서 친다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 시도했는데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률이 떨어지는 방법을 시도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이번엔 성공할까요? 이렇게 여기에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라고 써있잖아요. 이것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만에 겨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치지 않았냐 너 왜 못 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이래서 확률이 높은 배치에서만 뱅크샷을 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아야지 성공하는 배치 이 배치가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두껍게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했습니다. 두껍게 쳐야지 뱅크샷 치는 주제에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속도로 먼저 조절해서 칠 수 있는 게 좋고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당점을 쓰는 것인데 평범하게 쳤을 때 여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치면 이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시방향 투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두껍게 쳐야지 라고 해서 두껍게 겨냥하다가 너무 두꺼워서 실패하는 적이 많고 또 심지어는 걸어치기가 돼서 실패하는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속도를 약간 빠른 속도로 치면 득점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쳐도 저쪽으로 보내기 어려울 겁니다. 아주 두껍게 맞아서 스핀볼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득점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두껍게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확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당점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면서도 당점을 내리는 게 좋은데 단 그렇게 쳤을 때 이 노란 공이 어디로 가냐를 보면 마침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점하기 위한 조건이 많아지는 배치들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뱅크샷으로 그런 배치를 득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넣어 치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 치기를 치는 겁니다. 자 빠른 속도에 당점까지 내려 보겠습니다. 한 5시 방향 2팁 정도로 당점을 내려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네요.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5시 방향 2팁이 아니고 5시 방향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운 좋게 키스는 안 났고 공의 진행 속도를 보았을 때 큰 무리 없이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을 때 득점이 됐는데 이렇게 더 내려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넣어 치기가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5시 방향 3팁으로 쳤을 때 여기에 보낼 수 있었는데 6시 방향 3팁이라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너무 얇게 맞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3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두께도 조금 두껍게 맞아야 될 것이고 속도도 빨라야 될 것이고 당점도 매우 아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 배치는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배치에서 누가 이렇게 넣어 치기 무리한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넣어 치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치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 넣어 치기만 알고 있어도 저처럼 당구 박사처럼 대대 26점 에버리지 0.6 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에 숫자가 없었잖아요. 굳이 이런 넣어 치기 치는데 숫자까지 외워가면서 친다고 한들 정확도가 높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션을 먼저 치는데 공에 대한 이해나 쿠션의 어떤 반발하는 정도에 대한 이해나 당점에 따른 변화나 이런 이해가 없이 숫자만 외워서 친다고 한들 그게 정확하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도형의 원리 그리고 당점에 따른 공의 변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치는 게 오히려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방식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 연습 이제 과학적으로 하세요. ต好 하나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